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입을 벌리며 기다렸던 소름 끼치는 실어 괴담 80년대 말경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무서운 이야기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입시 성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학생은 고민 끝에 한 용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고양이 머리를 하나 구해다가 깊은 밤에 어느 공사장에 있는 버려진 화장실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다만 고양이 머리를 던지면서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지 말고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도둑 고양이를 잡아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우연인지 그 이후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3년 후 학생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성적이 뜻대로 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대학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학생은 다시 한번 일전에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개의 머리를 구해서 깊은 밤 문제에 화장실에 던져 놓고 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꺼림칙했지만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고 공교롭게도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 학생은 고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했고 이번에도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갓난아기의 머리를 깊은 밤에 그 화장실에 던지라고 했다 사람의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학생은 갈등했지만 고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학생은 마음을 굳혔다 학생은 병원 영안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시체를 구했다 외딴 화장실에서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면서 아기의 머리를 던지러 갔다 학생은 섬뜩한 마음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가방에서 머리를 꺼냈다 그런데 그러다 그만 돌아서다 실수로 전등 스위치에 팔꿈치가 부딪혔다 화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서 보니 화장실 바닥에는 그 무당이 입을 하하고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90년대 후반에 퍼졌으며 여자 연예인이 들려주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 항상 투병하며 병석에 누워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할 가망이 없자 마침내 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돈을 받고 부적을 한 장 써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날 밤에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방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딸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인지 동작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얼마 후 딸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마지막으로 춤을 추던 딸의 사진을 현상해 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는 경악했다 사진에는 천장에서 고개를 내민 귀신이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에서부터 퍼져서 돌아다닌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우편물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고 아무 제목도 없는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무슨 스토커의 장난은 아닌가 싶어서 여학생은 이상하게 여겼다 여학생은 비디오 테이프를 학교 동아리로 들고 가서 그곳에 있는 비디오로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테이프를 보기 시작했다 비디오를 재생하자 어느 낯선 남자가 한 명 나왔다 남자는 방을 뛰어다니며 이상한 춤을 미친 듯이 추었다 정신 나간 모습 같았고 또 모습이 해교해서 보던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키키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자취를 하며 살던 그 여학생은 반대로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기는 바로 내 방 아니야 이번 이야기는 1993년 출간된 기념비적인 베스트셀러 공포특급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회사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집으로 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왠지 무서운 느낌을 느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기도 하고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거나 내려다보는 느낌도 들었다 아이는 때문에 깊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오는 것을 무척 무서워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자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마중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는 어머니가 몹시 반가워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엄마가 말했다 넌 내가 내 엄마로 보이니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갑자기 숙제와 기말고사 대비가 겹쳐서 밤새도록 다취방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쿵쿵쿵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얇은 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리가 너무나 오래 들려왔고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제 쪽에서 벽을 세게 두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숙제를 끝내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듣자하니 경찰과 형사들이 모여있고 옆방에서 부부싸움 도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소리와 그 시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한 형사는 어딘가 이해가 안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시각이 11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남편이 자수한 것을 접수한 뒤거든요 부검 결과 죽은 아내의 사망추정 시각도 10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도대체 무엇이 그날 밤에 벽을 두드린 것인지 상상이 되어 오싹한 생각에 한동안 멍했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고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가 널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 이번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전승입니다 MBC TV의 한재현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오래 고생한 끝에 한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할머니의 관을 들고 묶기 위해 선선으로 운구했다 그런데 무덤자리에 구덩이를 파자 구덩이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 유족들은 그 구덩이 옆자리에 다시 구덩이를 팠는데 이번에는 뱀이며 나무뿌리가 구덩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결국 유족들은 그 옆에 다시 구덩이를 판 뒤에야 할머니를 묻을 수 있었다 사흘 후 죽은 할머니의 손녀가 자던 중에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할머니는 음산한 표정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손녀가 꿈속에서 듣기에는 비었다 비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손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녀는 매우 흉흉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손녀의 삼촌이 낚시를 하러 가자고 했지만 손녀는 왠지 꿈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낚시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낚시에서 배사고로 그만 삼촌은 죽고 말았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촌의 장례도 치르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 손녀는 또다시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그저 아직 비었다 아직 비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손녀는 고모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꿈이 불길해서 손녀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 길의 사고로 고모가 죽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불과 열흘이 지나기 전에 이 집에서는 세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 번번이 산산에 가서 사람을 묵게 되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꿈의 할머니가 나타나는 일도 없었다 무덤을 만들 때에는 결코 쓸데없는 빈 구덩이를 파지 말라 이번 이야기는 제 친구 누나의 일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도였고 학업에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안 되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을 돌아보자 식탁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식탁 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에 너무 놀라서 누나는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몇 곡이며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누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서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해봐 미친년아 다음 이야기는 일본에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유행한 이야기로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의 첫 번째 방송분에도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어느 음산한 날 도쿄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는데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의외로 갑자기 먼 거리를 운전해 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어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불길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는 어느새 외단 숲길에 통과하게 되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숲길을 겨우겨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그러다가 문득 백밀러로 손님을 보니 손님이 보이지 않아서 흠치 놀랐다 그 때문에 놀라서 택시를 세우고 보니 택시는 운전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택시기사는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손님이 문득 얼굴을 귓가에 들이밀고 속삭인다 죽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이야기는 미국에서 90년대까지 널리 유행하던 것으로 캠퍼스 레전드 영화 도입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어느 폭풍을 몰아치는 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단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 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더욱이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 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단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야 다음 이야기는 역시 1993년 출간된 공포특급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깊은 밤 한 방을 쓰는 두 자매가 있었다 언니는 과자를 한 봉지 사왔는데 동생에게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언니는 공부에 몰두했다 동생이 과자를 먹는 동안 언니는 한참 정신없이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동생이 말했다 벌써 절반 먹었는데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언니는 공부하느라 귀찮아서 그냥 건성으로 그러라고 했다 잠시 후에 다시 동생이 물었다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언니는 좀 귀찮아서 짜증이 났지만 이번에도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 등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다 다 먹고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나 그냥 다 먹으면 안 돼 언니는 짜증이 나서 뒤를 돌아다보며 소리쳤다 그래 너 다 처먹어라 그런데 거기에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귀신이 오직 두 개 남은 동생의 손톱을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악령 저기요 잠깐만요 지민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석한 장례식에서 막 오는 길이었기에 검은 정장이 생소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무언가 달랐다 한눈에 보아도 단단하고 우람한 팔다리가 드러났다 조폭인가 지민은 겁이 나는 것을 감추려고 일부러 어깨에 더 힘을 주었다 누가 뭐래도 남자 아닌가 무슨 일이죠 사내는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순박한 얼굴이었다 짙고 굵은 눈썹이 유난히 새카맸다 헌데 전체적으로 둥글널적한 얼굴상에 비해 입술이 아주 얇아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혹시 영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지민은 속으로 혀를 찼다 이 같은 사람에게 귀중한 귀갓길에 30초를 빼앗기다니 아뇨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그대로 걸어가려는 찰나 강한 아기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부디 잠시만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민은 몸을 빼내려 발버둥쳤다 사내는 순순히 지민을 놓아주었다 그대로 달아날까 하다가 지민은 사내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자신의 형편없는 달리기 실력을 가늠해 보았다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자 체념은 빨리 왔다 어차피 시시한 종교괴론 나부랭이일 것이다 1분 정도만 들어주다가 빨리 가버리는 게 상책이다 영이요? 귀신을 말하는 건가요? 귀신이라뇨? 그런 잡스러운 사령들이 아니라 품격 있는 영을 아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영이고 귀신이고 모릅니다 교회도 안 다닌다구요 그렇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민은 깜짝 놀랐다 그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도 가엾게 보였던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의 표정에 이토록 살아서 그에게 어필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그래요? 그 영이 대체 뭡니까? 글쎄요? 영은 혼입니다 혼과 영의 다른 점이 뭐죠? 사내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도무지 덩치와 맞지 않는 행동거지였다 죄송합니다 현세인에게 이 말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귀한 시간을 오래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군요 그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은 손목시계를 슬쩍 보았다 이 부녀가 지나가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장례식에 다녀온 뒤라 검정색 정장을 입은 채로 사이비 종교의 예찬을 듣는 것은 정말이지 역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뭐랄까? 지금 앞에 있는 사내가 자신에게 허튼 짓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질문을 바꾸어 하도록 하지요 당신은 수호령의 존재를 믿습니까? 지민은 잠시 멍해졌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다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갑론을 박을 제쳐두고 수호령이라는 게 과연 자신 따위에게 붙어 있을까? 글쎄요 수호령이라 그런 게 있다곤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까? 하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은 생인이 느끼기 힘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예기치 못한 행운이나 커다란 재앙을 우연찮게 피하게 된 적은 없습니까? 지민은 다시 인상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거대한 재앙을 우연찮게 피하게 된 경위를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었다 대학교 MT 때 과 선배들은 담력 체험이라며 번지점프를 강제로 시켰다 고도가 높은 곳이었다 담약한 남자애들이나 여자들은 죽어도 못하겠다며 고개를 도리질쳤고 선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민 끝에 가장 먼저 뛰는 사람에게 취업자리를 우선적으로 알선해주겠다며 꼬득였다 그래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무슨 용기였을까 지민은 손을 들어줘요 라고 크게 외쳤다 선배들의 동료와 격려주를 한 잔씩 받아 마신 지민은 벌개진 얼굴로 점프대 위에 섰다 아래에는 선배들과 동급생들이 울망줄망 모여 위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분홍색 티를 입고 있던 유경이가 눈에 들어왔다 생각해보니 이런 터무니없는 용기의 발현은 그녀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지민은 안전장비를 메고서 점프대 끝에 가섰다 그리고 뛰어내리려는 찰나 갑작스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점프를 하면 로프줄이 휘어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다 안전요원이 지민을 제지했고 곧 나아지겠거니 하며 기다리는데 바람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유란스럽게 기승을 부렸다 30여 분을 기다린 끝에 도로 땅으로 내려온 아이들에게 지민은 집단 여유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민이 내려오자마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다시 올라가라는 선배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찰나에 땅에서 대기하던 안전요원의 무전기로 통화가 들려왔다 중간 로프 부분에 흠이 있다 성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뛰려던 남자 손님 점프했으면 그대로 곤죽될 뻔했어 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괜히 겁주지 말고 빨리 보내 지민과 학과의 일동은 충격으로 굳어졌었다 만약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못했겠죠 그렇군요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사내의 얼굴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담겨있었다는 건 지민의 착각일까? 그렇다면 다른 일은 없었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기묘한 행운이라던가요?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민은 유경에게 대시하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경은 입학 당시부터 선배들과 동급생들 복학생 등 문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학교 내 여신이었다 연극 배우가 꿈이라고 했다 그녀가 리허설을 할 때이면 극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과 학생들도 방청석을 빼곡히 메우곤 했다 긴 생머리의 여우는 흰 피부의 작은 입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었다 그녀가 살짝 웃어보이는 눈웃음은 단연 여학생 중 독보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남학생들의 대시가 끊이는 법이 없었다 연모하긴 하지만 끼어들어 쟁취하기에 자신은 너무 초라하다고 지민은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연극표가 하나 들어왔다 피가로의 결혼이었다 두 장을 공짜로 얻은 지민은 표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누굴 데려가야 하나 이런 로맨틱한 연극을 남자 동기여 보는 것은 죽어도 싫었다 차라리 쓰레기통에 처박고 말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요번 피가로의 결혼은 정식 콩쿨 수업을 거친 해외파 극단의 공연이었다 매매가가 적어도 30만원은 하겠지 암표로나 팔아볼까? 하다가 지민은 표를 여자 후배에게 넘겼다 후배는 털털하고 활동적인 여자였다 웬만한 남자보다 더 친한 어쨌든 남자랑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선배 이걸 나랑 같이 보러 가자고 쓸데없는 상상하면 죽는다 지민은 피곤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경고했다 후배는 낄낄거리면서 표를 잽싸게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계집애가 물건 다루는 태도하고는 공연날 라포드 극장 앞에서 기다리는 그에게 문자가 한통 날아왔다 오빠 나 사정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 대신 내 동기 중에 한 명 보낼게 극작과 아니니까 연극만 잘 보고 밥이나 먹여서 보내 지민은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는 꺼져 있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담배를 찾았지만 없었다 안절부절못하며 생각에 잠겼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피가로의 결혼을 그것만큼 웃기는 코미디도 없겠군 결국 육목을 각오를 하고 집에 가려는 찰나 작고 하얀 손이 그의 갈색 트렌치코트 끝자락을 잡았다 혜림이랑 연극 보러 오신 선배뿐 아니세요? 왜 그녀가 여기서 내 코트를 잡아당기고 있을까? 그녀의 크고 검은 눈에 의문이 담겼다 아니세요? 아니, 맞아 들어갈까? 이런 얼간이 같은 놈 속으로 자신에게 욕을 퍼붓는 찰나 그녀가 시 구슴을 지어 보였다 아름답다 유경이와 같이 연극을 보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지요 저는 후배가 제가 유경이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꾸민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후배가 극작과 애들한테 주라면서 자기 친구에게 준 것을 유경이가 다시 전해받은 모양이에요 행운이라면 행운이죠 그 덕분에 지금은 캠퍼스 커플이니까요 그랬군요 정말 두근거리는 이야기인데요 지민은 스스럼 없이 사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 사내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데에 당황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이에게 이처럼 주절주절 늘어놓다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갑자기 사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민은 그처럼 순해 보이던 얼굴이 이렇듯 암중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상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데에 한 번 더 놀랐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민씨 제가 지금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 동물을 죽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당신은 동물은 죽였어요 작은 동물이요 검은 고양이 기억 안 나십니까? 지민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건 사고였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지민씨 당신은 살리고자 했으면 충분히 그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지민은 자취생이었다 전라도에 사시는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고 풍족하진 못해도 매달 생활비를 붙여주었다 자취방은 더럽고 작았다 그 조그만 방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딱정벌레며 노린제 따위가 발견되곤 했다 그의 방은 인접한 도심 숲속에 잠겨있는 낡은 연립주택에 속해 있었다 지민은 밤을 설쳤다 대략 일주일 전부터 밤마다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고양이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랑의 세레나 되었으나 지민에게는 아기가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음에 불과했다 연립주택 따위에 경비가 있을 리도 없다 그는 쉼 없이 그 소리에 시달려 했다 공부를 끝내고 두 시경에 잠에서 깬 그는 말의 신경에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에 야구베트를 챙겨들고 빌라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검은 고양이는 무너진 야트막한 담벼락 위에서 꼬리를 아래로 살랑거리며 계속해서 구애의 소리를 내었다 녀석은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너무도 빠져든 나머지 지민이 힘껏 휘두른 야구베트가 자신의 작은 두개꼴을 박살낼 때까지 미동 없이 앉아있었다 작은 고양이의 울음이 먹고 나서 지민은 정신을 차렸다 부서진 고양이의 머리에서 뇌와 뇌수가 흘러나왔다 원망스런 노란 눈은 지민을 무섭도록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야구베트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덜덜덜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썼다 지민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까와는 달리 힘없고 가느다란 고양이 소리였다 짐작헌데 지민의 일격이 놈을 일거해 죽이지 못하고 반죽음 정도의 상태에 처하게 만든 듯했다 지민은 떨면서 이불을 더욱 꼭 여몄다 고양이에 덜 죽어간 비명소리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다 지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놈은 뇌가 보이는 상황에서 두개골 안에 뇌가 외부에 찬 공기와 접촉하는 상황에서 지옥에 두 시간을 보냈으리라 그리고 결국 깐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제는 고양이의 울음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정말로 기분 나쁘군 대체 당신 뭐야 뭐냐구 진정하세요 지민씨 전 당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건 우발적인 사고였죠 당신은 지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한 생명을 되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내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거짓 없이 담백한 표정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지민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죽어서 제가 편했다는 생각은 마시죠 그 녀석이 죽어서 울음소리가 안 들렸다고 제가 편하게 잤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악몽이었습니다 전 일주일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사내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 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사는 집으로 뛰어가세요 한숨도 쉬지 마십시오 절대로 쉬어선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아선 안 됩니다 지민씨 부탁입니다 제 말대로 해주세요 사내는 다시 한번 그 강한 악의 손으로 지민의 손을 강하게 잡고 힘차게 악수를 했다 지민은 어리둥절한 채 인상을 찡그렸다 그것을 끝으로 사내는 골목길 담벼락을 지나 사라졌다 갑자기 추워졌다 지민은 그렇게 느꼈다 풍채 좋은 사내가 마치 후 온유한 온기를 불어오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사라진 골목은 한겨울처럼 찬기를 뛰었다 입김이 나오려 한다 그때였다 악이 울음소리다 고향이 울음소리다 지민은 무작정 골목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달렸다 얼음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지만 지민은 생각할 겨를 없이 미친 듯 기어 일어났다 그의 귀 바로 옆에서 고향이 울음이 들리는 까닭이다 지민은 흑투성이가 된 옷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기묘한 울음은 마치 바로 옆에서 그 참극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지민의 귀 속에 생생히 들렸다 슬픈 울음소리 섬뜩한 울음소리 그리고 그 자신이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내려치던 잔인할 만큼 단순한 파격음 지민은 달리면서 울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십여 분 정도 남았을 것이다 그가 울기 시작한 까닭은 이제 뒤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따라 달리는 발자췌도 들리기 때문이다 사박사박하는 걸음이 아니었다 포대자루 끌리는 소리처럼 대갈 터진 고양이가 몸을 질질 끄는 소리처럼 가로수를 수없이 지나쳤건만 집은 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원래는 그렇게 왕래하는 사람이 많던 거리가 마치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이 고요하고 조용했다 그 정적 사이로 아기 울음소리는 보채는 겉처럼 그를 끈질기게 따라 붙었다 지민은 돌뿌리에 걸려 다시 한 번 넘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흘끗 보고 말았다 어둠 속이었다 달리고 있었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핏발이 서 있는 고양이의 눈만이 섬뜩할 만큼 크게 따라오고 있었다 자동차의 헤드랜턴만큼 큰 눈이었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이제 집대 문이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집 도어를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그기가 무섭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먼넣었다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고 문에서 돌아서는 순간 지민은 창문을 꽉 채우는 고양이의 핏발선 노란 동공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정말이야 엄마 우리 집에 귀신이 쫓아왔다니까 엄마는 걱정스런 눈초리로 지민을 쳐다보았다 그래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평생 그런 거라곤 질색하던 애가 이게 웬 꼴이래니 너 저번에 엄마가 굿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지민은 와락다가 들며 어머니의 손을 붙들어 잡았다 어머니는 때악스런 표정으로 말없이 쳐다볼 뿐이었다 색동옷을 입은 나이든 여자가 쌀 문을 통해 나타났다 여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대로 모자에게 오더니 그대로 지민이 뺨을 후러쳤다 기겁하는 어머니와 얼결에 얻어맞은 지민은 화도 내지 못하고 무당을 쳐다보았다 그러게 꽹이 새끼는 왜 죽여? 특히 검은 꽹이는 예부터 저승사자 손주라고 그랬어 그 영무를 죽여? 놀라서 커다래지는 어머니의 눈과 이제 살았다는 지민의 표정이 대조적이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도 그거 그냥 죽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네 무당은 코웃음을 치더니 돌아가 자리에 앉았다 됐어 돌아가 지민은 거의 발작할 기세로 벌떡 일어났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무당은 지민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내 에미를 잘 두어서 살아있는 거야 내 에미에게 감사해 너 괭이 새끼 따라오던 날 웬 남자 만났지? 지민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덩치의 사내가 스쳐 지나갔다 그게 내 수호령이다 일찌감치 죽어야 할 내놈 명줄 붙잡고 버팅겨준 게 그 영 덕분이라 이거여 지민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처럼 헌신적인 영도 드물 것이다 하물며 검은 꽹이 영에서 핏줄을 지켰음에야 말할 것도 없지 집안 사람들 영혼들이 참 맞구나 넌 재수가 좋은 줄 알아야 돼 무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축행령을 내렸고 지민은 어머니에게 기대다시피 점집을 빠져나왔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지민도 심신이 지쳐 무슨 말을 건넬 처지가 아니었다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창가에 머리를 괴고 말이 없는 지민에게 어머니가 지갑에서 사진을 빼어내 내밀었다 지민은 가만히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사내였다 짙은 눈썹에 풍치에 좋은 남자 그 사내가 어머니에게 어깨동물을 두르고 있었다 아직 학생처럼 보이는 어머니 내 외가 삼촌이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지 대학교까지 붙었지만 나 대학 보낸다고 물건 팔기 시작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 지역 건달 눈에 들어서 건달 노릇을 하고 있었단다 그때는 오빠가 왜 그랬나 참 싫었지 그런데 이 애미가 지금 생각해보니 가난한 집안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뛰어든 짓이 아니었나 싶구나 지민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물었다 전 한 번도 몰랐어요 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손 씻겠다고 했다가 칼침 맞고 죽었어 이런 얘기 넌 알 필요가 없는 것들 아니냐 헌데 그 사람을 내가 보았다니 도무진한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다 눈썹 짙은 남자는 내 삼촌이었댄다 길에서 마주쳤던 그 인연이 날 살린 것으로 여겼는데 틀린 말이었다 엄마의 학생 시절부터 직접 폭력의 전선에 뛰어들어 집안을 뒷바라지 한 것처럼 그는 죽어서도 엄마의 아들인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뒤돌아보지 말라던 말을 한 뒤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경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언제나 내가 가장 큰 희망이었다고 어머니 이름 김경자 나는 이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줘야 할까 하지 않는 게 나을까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악마 시골길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근방에는 이미 추수가 끝나 횡한 벌판 군데군데 서 있는 누더기를 걸친 허수아비가 더없이 의시년스러워 보였다 늦가을의 바람은 차가웠다 귀를 애는 듯한 한기에 나는 코트 목 주위를 다시 염였다 주위는 아무도 없었다 금방 비가 올 듯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건노라니 이내 황량한 아스팔트길 앞으로 십자로가 나타났다 길 옆으로 나 있는 건초로 지어진 저장고는 버려진 듯 수도분했다 나는 잠시 길을 멈춰 섰다 순간 버려진 건초더미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묘한 소름이 전신을 훑었다 다시 한번 세차게 바람이 불면서 늙어 죽은 고목나무를 흔들리게 했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어서 길을 가라며 재촉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조심스럽게 너무 느리지도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게 걸음을 떼었다 누가 보기에 나는 민감해져 있었다 그게 왜인지는 나도 모른다 서서히 다가오는 저녁 어둠 싸한 밤 공기가 코에 스며들었다 거칠게 다른 아스팔트 위로 천천히 울리는 내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 나를 뒤따라오는 듯했는데 나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진짜로 무언가가 있을까 봐서였다 잠시 걸음을 멈춘 나는 이내 실없이 웃고는 다시 발을 들었다 걸었다 아니 걸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귀에 들리는 섬뜩한 목소리 멈춰봐 멈춰봐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단순히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미친 듯이 떨리는 심장과 몸을 주체하지 못해 돌리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신념이 있다 너 따위에게 휘둘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다 나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후들거리는 다리를 들어 천천히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소름끼치는 웃음소리 다리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했으나 간신히 힘을 주어 땅을 디뎠다 가지마 회개하면 참된 축복을 내게 줄게 내 영혼을 내게 맡기고 편히 쉬어라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섬뜩하고 쇳소리 같던 목소리가 한순간에 내 모든 사고와 이성을 녹일 듯이 달콤해졌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풀어버리는 목소리 아 그렇다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싶다 쌀쌀한 가을 날씨마저 푸근한 여름날 같이 따사러 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아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다 두려움을 긁어대는 끔찍한 목소리다 태생을 바꾸면 돼 내 잘못이 아니야 끈질기게 따라오며 귓가에 토해내는 목소리 나는 반 실신 상태로 겨우 십자루를 벗어나고 있었다 2분 가량을 뛰었을 뿐인데도 온몸이 땀에 젖었다 십자루가 끝나는 모퉁이에서 나는 발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엎어지면서 구르기 시작했다 온몸이 흑투성이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저주받은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침착히 먼지투성이가 된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손을 양 어깨로 교차시켜 올린 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벗겨진 상체 남자의 등 뒤로 검은 문신이 새겨져 있다 둥그른 원의 삼각형을 교차시킨 커다란 별 루시퍼님 천상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만 저를 어파의 지옥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땅이 진동하기 시작한다 남자의 머리에 붉은 뿔이 돋았다 등에는 검은 한 쌍의 날개가 살을 찢고 돋아올랐다 그는 악마다 악마는 잠시 자신이 뛰어온 십자루를 바라보았다 빌어먹을 십자루 빌어먹을 천족 같으니 악마가 땅을 힘차게 한 번 구르자 뜨거운 화염이 뒤덮인 억겹의 지옥이 보인다 그는 사라졌다 십자루 위로 그를 안타까이 바라보는 순백의 날개가 있다 회개하지 못한 자를 바라본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랑의 대상 그녀가 한쪽 다리를 들어서 그의 허리에 올렸다 따스한 감촉과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다 민혁은 한쪽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겼다 그가 말했다 사랑해 그녀가 배시시 미소 지었다 아찔한 웃음이다 그는 잠시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입술이 다가와 민혁의 입술을 탐색하다가 이내 혀를 찾아내 서로 섞였다 나도 사랑해 민혁은 곧 룸의 문을 열고 나왔다 카운터를 보고 있던 서브웨이터가 얼른 다가와 알랑거리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괜찮으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곳에 오겠는가 이 집이 최고라서 아닌가 다른 집으로 갈 생각일 양은 전혀 없으니 마음 놓게 웨이터가 크게 웃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사이 사장님이 애용하시는 버전은 가출시된 까닭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희도 간신히 한 대 들여놨을 뿐이니 다른 집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얼굴이 말일세 잘 나가는 레이싱걸과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아니 아주 똑같아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공인의 얼굴과 똑같은 인형은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잠시 주위를 둘러보던 웨이터가 이내 가까이 오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민혁의 귀에 속삭였다 물론 불법이지요 하지만 왜 안되겠습니까 고객들의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게 저희인 것을요 저희 샵에서는 자체 페이스 가공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지요 그 외에도 웨이터가 각 연예인들과 아이돌들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한 장 꾸깃꾸긴 민혁의 거도 주머니로 넣었다 그 외에도 많은 인기 상품들이 있으니 사양치 말고 애용해 주십시오 민혁은 개운치 못하게 걸어나가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물었다 그리고 말이야 그 AA 말인데 너무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 웨이터가 간사해 보이는 미소를 쭉 지어 보였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체형까지 재현해내는데 무엇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대화 패턴과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기억을 제외한 지능 정도까지 구현해내고 있었죠 그게 불편하다면 지능을 최대한 낮춘 백치 모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혁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됐네 말하는 것이 너무 진짜 같기에 본소리네 또 오십시오 민혁은 가게를 나섰다 그의 나이 40 갈수록 살이 찌고 신경질이 느는 와이프에게는 이미 신물이 날 정도였다 매춘부와 나누는 정사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음탕했고 지저분했으며 역겨웠다 민혁은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의 남자가 가지는 유기적인 희망이자 끊임없이 자라는 괴물이었다 TV에 나오는 탄력있는 몸매의 여성들 인터넷 뉴스와 화보지를 독점하는 아이돌 그룹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장지세를 확산시키는 최고의 여자들인 반면에 민혁은 갈수록 살이 찌고 추레해지는 늙어가는 남자에 불과했다 대기업 사장이었던 그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았다 흔히 말하는 연예인 접대라고 했던가 꿈도 꿀 수 없었다 성납세 규제법이 강화됨에 따라 아름다운 공인들은 말 그대로 잡을 수 없는 뜬구름이었다 그런 그가 찾은 것이 바로 알디샵이었다 알디샵은 철저한 회원지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각 회원들의 등급 정도가 보였다 한 번에 받아들이는 회원 수는 각각의 랭커에 따라 모두 수가 달랐다 S랭커들은 단 3명 A랭커들은 5명 B랭커들은 10명 C랭커들은 30명 민혁은 발을 들여놓고 상담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유예한 S랭커가 되었다 민혁은 회원들의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내로나하는 부자들은 거의 모두 들어가 있었던 것 C랭커들은 말만 C급니지 목록에는 잘나가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방송국 사장, 경찰청장 등 막대한 부하 권력을 거머쥔 이들이 가득했다 민혁이 범세계적 기업을 꾸리는 경영자가 아니었다면 S랭커는 결단코 불가능했을 터였다 회원비는 톡톡했다 S랭커는 한 달에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랭크는 특별했다 우선 S랭커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형들이 있었다 최상급 인형들 바로 방송에 나오는 유명 가수와 연예인 아이돌들 그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인형들이 S랭커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상품들이었다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 모습은 룸 안에서 비추는 자신의 정사 장면을 보고 나서 더욱 분명해졌다 10대 소녀의 아름다운 나심과 늙어가는 자신의 추리한 몸뚱이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그리고 그 10대 소녀가 자신에게 정감 어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걸어올 때에도 경악했다 완벽한 화음에 끼어든 불협화음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민혁은 이미 그 특별한 취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다 몇 십 명일까 몇 백 명일까 TV를 틀 때마다 나오는 소녀와 여자들은 모두 그의 정액을 받아냈던 얼굴들이다 천진하게 웃고 젊음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에게 한때 남아 더럽혀진다 근본부터 죄악인 양 아담을 외면하는 신처럼 그래서 민혁은 아내와 자식들이 TV를 볼 때에도 거실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그만두자고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는 그녀들과 하고 거친 손으로 나신을 더듬고 움켜잡으며 이내 그녀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름과 죄악과 그 무게를 동시에 실감하는 그 빌어먹을 저주를 그만두자고 아무리 뇌까려보아도 소용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기어코 일주일이 지나면 알디샵으로 달려갔다 웨이터는 변함없이 그를 맞아 주었다 그랬다 갈수록 헬스케져 가는 그의 얼굴을 아내가 몸을 찬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다 필시정부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맞긴 맞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고 아내의 생각처럼 한 명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날도 민혁은 샵에 문을 열었다 언제나처럼 미묘한 특유의 미소를 짓는 웨이터가 그를 반겼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민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어떤 아이로 웨이터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늘 가시던 방으로 민혁이 참지 못하고 방을 향해 달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변함없이 침대에 누워 아름다운 나신을 드러낸 그녀의 눈이 민혁을 향했다 혐오나 우스웅 멸시와 조롱 따윈 없었다 순수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듯 애수와 간절함이 담긴 눈초리 현실에서는 없는 눈초리 모든 현실과 극을 이루는 눈초리 신성을 더럽히려는 악마처럼 민혁은 천천히 물침대로 걸어갔다 요란스럽게 흔들리는 침대가 만인이 눈살을 찌푸릴 죄악을 몸소 받아냈다 민혁은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옆을 바라보자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민혁에게 다시 안겨왔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저씨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말없이 그녀의 몸만을 더듬었다 그녀는 조그맣게 웃으면서 민혁을 꽉 안았다 기분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조이고 아빠케와 그의 갈비뼈가 처음으로 부러졌을 때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부러진 뼈가 폐부를 찔렀을 때 번쩍 눈이 뜨이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붉은색 비명이었다 부러진 갈비뼈들이 살을 찢고 나왔다 다음으로 머리를 감싸하는 그녀는 다시금 꽉 사랑해 포옹을 했다 두개골이 으스러지며 흰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비명은 바람새는 소리로 바뀌어 민혁의 목을 통과하여 나왔다 돌출된 눈알이 귀엽고 피투성이 물침대 위로 떨어져 내려 찰박하는 소리를 낸다 소리는 없다 비명 다음엔 붉은색 정적이었다 산재보험은 성사되었습니까 그래도 대기업 사장이라고 두둑이는 추더군 그 사람이 남긴 유산들까지 모조리 상속되었으니 이제 거래는 끝났어 금액의 30%는 오늘 내로 그쪽 계좌로 보내져 뚱뚱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닌 부인이 서브웨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부인을 배웅하는 서브웨이터 그때 부인이 해야 하는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지? 이런 큰 손이 하나 죽었으니 영향이 클 텐데 상관없습니다 가입 조건 중에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더구나 말 그대로 오작동 제가 이를 피해는 로봇 하나 폐처분하는 것밖에 없지요 대기업 사장님의 유산 30%를 받는 것 치곤 아주 가벼운 손실이죠 부인은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런데 정확히 이 가게는 뭐요? 매춘의 인형을 동원하다니 더구나 인공지능 로봇을 말이야 웨이터는 싱긋 웃으면서 팸플릿 하나를 부인에게 내민다 한번 훑어보시고 관심 생기시면 연락 주시지요 팸플릿에는 최근 남자 영화 배우와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이 잔뜩 인쇄되어 있다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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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